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나갈 때까지를 찍어봤어요. 일단 일어나서 핸드폰을 보고 일단 찌까찌까부터 시작해요. 빨래도 하고 빨래도 왜 이렇게 귀찮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음 빨래를 넣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설꼬지. 일단 빨리빨리 빨리 하고 코비 왜 이렇게 많지? 자 다음은 아침밥을 준비해요. 좀 촬영 때문에 예쁜 거를 만들까 생각했는데 귀찮아서 한산 먹는 거를 소개할게요. 제가 현미밥을 너무 좋아서 아침은 맨날 먹어요. 제가 혼자 먹을 때는 항상 유튜브를 보면서 혼자 이렇게 맛있게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씻고 와서 일단 스킨부터 시작할게요. 미스트를 뿌리고 나머지는 항상 쓰는 스킹을 손으로 발라요. 자 화장 시작! 저의 다른 화장 영상도 받으세요. 머리를 바르고 이것도 너무 귀찮은 머리 말리는 거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 말리고 세팅을 시작할게요. 저는 친구 만날 때는 진짜 대충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제일 오래 걸리는 옷을 골라요. 날씨가 이제 너무 추워서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친구 집으로 가는 날이라 좀 편한 옷을 골랐던 것 같아요. 오늘 바지가 고장 나서 안 되고 편한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이걸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옷을 따뜻하게 입고 감기 조심하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voro quasi 4 5 5 5 5 5 9 10 10 10 10 10